안녕하십니까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필기 강사 권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5년 1회 핵심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핵심기출문제풀이란 것은 각 회차마다 100개의 문제가 주어지죠. 100개의 문제 중에서 강의 중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은 제거를 하고요. 좀 특이한 유형들만 제가 정리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 회차마다 100문제를 여러분들이 매번 풀이하는 것은 물론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기존에 강의에서 다 한번 다뤄봤던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특이한 좀 예외적인 유형들만 점검을 하시고 시험장 가시면 모두 합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 설명드린 내용들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기사고 산업기사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사가 됐던 산업기사가 됐던 전자계산기 구조 그리고 기사에서는 데이터통신이 되고 산업기사에서는 정보통신개론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셔야겠죠. 자 특히 전자계산기 구조에서는 과락이 잘 발생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개의 과목은요 사실 강의만 보시고 강의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들만 풀이를 해도 높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은 전자계산기 구조 그리고 때로는 데이터통신이라든지 정보통신개론에서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과목은 과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집중해서 학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생소한 유형의 문제가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여섯 문제 나왔고요. 데이터통신에선 네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사에서는 네 문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사든 산업기사든 무난하게 출제가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전자계산기 구조하고요. 데이터통신은요 과락만 피하시면 돼요.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나머지 과목에서 충분한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과락을 피할 정도의 수준만 나온다라면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된 것은 아닙니다. 자 이번 2015년 1회도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보처리기사 기출문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회로의 명칭은 자 이게 이제 회로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렇게 JKJK라고 이제 보여지죠. 이게 JK 플립플롭을 사용한 카운터 회로입니다. 상당히 복잡한데요.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도 모르셔야 됩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질문 주시면은 그 자료를 좀 드릴게요. 그 자료를 보셔야 돼요. 단순히 제가 설명을 드려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 문제가 1999년 1회 때 기사에서 한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예요. 그리고 처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출제자가 의도하는 게 뭘까요? 이거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출제를 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아 이 문제는 틀리도록 이제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또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동기식 오진 카운터라는 정답만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문제들을 자세하게 풀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암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음에 출제가 되면 그대로 또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동기식 오진 카운터라고 그렇게 정답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인터럽터 처리 루틴의 순서로 올바른 것은 자 인터럽트 자 인터럽트는 이제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가 메모리에 어떤 프로그램이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명령어 1, 명령어 2, 명령어 3 이런 식으로 명령어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CPU가 하나씩 이렇게 처리를 하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과정을 하고요. 이렇게 처리하는 중간에 어떤 정전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인터럽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수행하는 어떤 프로그램 혹은 명령어의 어떤 처리보다도 상당히 우선수리가 높을 겁니다. 그래서 만일 명령어 3번째를 처리하는 중에 인터럽터의 요청신호가 많이 발생을 했다. 그럴 때는 여기까지만 수행을 하고요. 여기까지만 수행을 하고 I 4번째의 이 주소 있죠. 주소. 주소를 따로 보관해 둡니다. 왜냐하면 일단 급한 인터럽터를 처리하고 난 뒤에 다시 I 4번째의 명령어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터럽터가 처리가 되는데요. 일단 인터럽터의 수행 순서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만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터럽터 요청신호가 발생을 할 겁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다가 인터럽터를 요청하는 신호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프로그램 실행을 중단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는 완료하고요. 현재 명령어까지는 완료하고요. 자 그 상태를 일단 기억을 해요. 현재 상태. 현재까지 작업한 상태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 복귀 주소. 여기서 복귀 주소라는 것은 I 4번째의 명령어의 주소가 될 겁니다. 자 이 주소를 메모리 0번지. 자 메모리 0번지를 여기라고 가정을 했다면은 자 이 번지에다가 이 주소값을 저장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메모리 0번지라든지 스택 메모리의 복귀 주소. 자 인터럽터를 처리하고 난 뒤에 다시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어서 계속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주소를 저장한다는 얘기에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인터럽터 처리 루틴을 실행을 합니다. 자 인터럽터 처리 루틴이 뭐냐면은 이 전체적인 과정을 일단 인터럽터 처리 루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청 장치를 식별해요. 그러니까 인터럽터를 발생하는 장치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전원장치 이런 각종 장치들이 다 인터럽터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CPU 입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은 다 인터럽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터럽터 처리 루틴에서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은 어떤 장치가 이제 인터럽터가 발생을 하게 됐는지 요청 장치를 식별을 해줘야 돼요. 식별을 하고요. 그 다음 인터럽터 서비스 루틴을 실행합니다. 자 인터럽터 처리 루틴하고요. 인터럽터 서비스 루틴하고는요. 사실 다릅니다. 다른데 보통 문제에서는 큰 뜻의 차이점이 없도록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럽터라든지 인터럽터 처리 루틴이라든지 인터럽터 서비스 루틴이라든지 비슷한 뜻으로 일단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인터럽터 서비스 루틴이란 것은 이런 겁니다.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다가 인터럽터 딱 발생을 했죠. 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발생되고 난 뒤부터 난 뒤부터 이 인터럽터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하기 위한 이 과정들 이것을 인터럽터 서비스 루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정전이 발생을 했다. 그럼 그 정전을 해결하는 인터럽터를 처리하는 서비스 루틴이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만일 1번 서비스 루틴이다. 정전은. 그 다음 2번은 그래픽 카드에 관련된 인터럽터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럼 인터럽터가 발생을 하면 이렇게 앞에서 요청 장치를 식별했기 때문에 해당 인터럽터로 해서 이동을 해서 인터럽터 서비스 루틴이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처리 끝나면은 프로그램 재수행되는 그런 순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보존한 프로그램 상태를 복구하고요. 계속 처리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인터럽터를 수행하는 순서 문제에서는 인터럽터 처리 루틴 인터럽터 서비스 루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터럽터 처리 루틴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꼭 처리 루틴에 한정 지어서 보지 마시고 그냥 인터럽터 순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니언이 먼저예요. 니언. 니언은 이제 인터럽터를 인식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 따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인터럽터 인식을 인터럽터에 요청 신호가 발생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기억인데요. 현재 상태를 보존해야 된다. 현재 상태를 이제 기억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는 자 그 다음 디귿 자 이것은 요청 인터럽터 서비스로 분기 및 서비스다. 자 인터럽터 서비스 루틴으로 이제 분기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그 인터럽터를 처리한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용자 상태를 이제 복구를 하고 제기를 한다. 자 마지막 단계가 되겠죠. 인터럽터 서비스 루틴의 기능이 아닌 것은 자 인터럽터 서비스 루틴이란 것은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이제 수행되는 중에 인터럽터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정전이라는 것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 컴퓨터 내부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터럽터 서비스 루틴이에요. 그래서 발생하는 시점부터 해서 이렇게 처리되는 과정 자 이것을 인터럽터 서비스 루틴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쉽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은 그냥 인터럽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럽터를 수행하는 순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터럽터 수행 순서나 인터럽터 처리 루틴의 수행 순서나 인터럽터 서비스 루틴의 수행 순서나 사실은 다 달라요. 깊게 말씀을 드리면 다 다르지만은 크게 구분하지 않고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비슷하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은 문제풀이가 좀 간단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처리기의 상태를 복구한다. 상태 복구 필요하죠. 인터럽터 마지막 단계가 되겠죠. 자 인터럽터의 원인을 결정한다. 자 인터럽터 어떤 인터럽터냐 판단해야겠죠. 자 정전이냐 그래픽 카드냐 사운드 카드냐 판단해야 됩니다. 3번 처리기 레지스터의 상태를 보존한다. 현재까지 처리한 상태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4번이 틀렸네요. 자 생소한 지문이 나왔네요. 자 상대적으로 높은 레벨의 마스크 레지스터 클리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바르게 고치면요. 높은이 아니고요. 낮은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르게 고치면은. 자 그럼 여기서 마스크 레지스터가 뭐냐면요. 마스크 레지스터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높은 인터럽터가 서비스 받고 있을 때 우선순위가 낮은 장치에서 인터럽터를 요청할 수 없도록 없도록 하는 레지스터가 마스크 레지스터에요. 그러니까 그 인터럽터가 1번에서 10번까지의 인터럽터가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 중에서 CPU는 하나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처리기 CPU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것을 처리를 해야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처리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레벨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낮은 그런 인터럽터는 클리어 그러니까 0값을 주는 거예요. 0값을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선순위에서 낮추겠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럽터를 요청할 수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이 아니고요. 낮은으로 해야 됩니다. 제어 장치를 구현하는 제어 방식이 아닌 것은 강의 중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드웨어를 하드웨어의 개념의 방식하고 소프트웨어 방식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하드웨어는 하드 와이어드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징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차이점을 생각하시면 되죠. 고속이고 고가 한 번 만들어진 명령어 세트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회로가 복잡하다. 라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하드웨어의 특징을 생각하시면 되고 소프트웨어는 반대가 되겠죠. 반대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이를 하시려면 일단 마이크로 프로그램 제어 방식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다 판단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좀 애매해요. 상태 플립 플롭 제어 방식이란 것은 이것도 하드 와이어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태 플립 플롭 제어 방식이란 것이 있고요. 순찰 레지스터와 디코더 제어 방식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제어 장치를 구현하는 제어 방식이 맞다고 일단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PLA라고 나오는데 이 제어 방식은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가능한 논리 소자를 이용하는 제어 방식이 무슨 얘기예요.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 맞는 뜻이고요. 램 제어 방식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캐시와 주기역 장치로 구성된 컴퓨터에서 주기역 장치의 접근 시간이 200나노세컨드 캐시 접근률이 0.9 평균 접근 시간이 30나노세컨드일 때 캐시 메모리의 접근 시간은 일단 개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캐시가 왜 필요하죠? 캐시 왜 쓰는 겁니까? 자 CPU가 있으면 메인 메모리가 있죠. 메인 메모리에 매번 가서 자료를 가져오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메모리보다 속도가 빠른 캐시 메모리라는 것을 중간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것은 캐시에 둔다는 얘기죠. 그래서 CPU가 메인 메모리까지 가지 않고 캐시에 가서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개념이 캐시 메모리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속도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메인 메모리하고 CPU의 속도 차이를 어떻게 계산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캐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여기서 캐시 메모리에 접근하는 시간을 여기서 계산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작동하는 원리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일단 예를 들어서 A라는 데이터를 찾고자 해요. 그러면 작동되는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첫 번째는 캐시로 갑니다. 첫 번째는 캐시로 가요. 만약 캐시로 갔는데 없잖아요. 그죠? 자 있으면은 상관없죠. 바로 가져오면 돼요. 없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메인 메모리로 가는 겁니다. 자 작동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캐시 메모리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의 캐시 적중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캐시 적중률. 자 이게 뭐냐면 주기역장치의 참조 횟수에 대한 캐시 적중의 비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10번을 접근을 했어요. 10번을 접근을 했는데 9번은 캐시에 있더라. 이게 뭐예요? 0.9에요. 0.9. 한마디로 90%라는 얘기입니다. 10번에서 9번은 적중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0.9가 90%잖아요. 그죠? 이를 100%라고 봤을 때 생각을 하시면 돼요. 10번을 접근을 했는데 9번은 캐시 메모리에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더라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식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일단 문제에서 주기역장치의 접근 시간이라든지 적중률이라든지 평균 접근 시간이 주어졌고요. 그때 캐시 메모리 접근 시간을 구해주면 됩니다. 일단 소스가 되는 것을 다 줬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평균 접근 시간 자 CPU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평균 접근 시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캐시에서 찾는 데 걸리는 시간하고요. 주기역장치에서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합쳐주면 돼요. 맞습니까? 캐시에 무조건 있는 것도 아니고 메인메모리에 무조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캐시에 있을 수도 있고 메인메모리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적중률을 계산을 해서 이 두 가지를 다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습니다. 평균 접근 시간은 캐시 메모리 접근 시간 더하기 주기역장치 접근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캐시 메모리 접근 시간이잖아요. 이것을 X로 두겠습니다. X 자 평균 접근 시간은 뭐죠? 평균 접근 시간은 여기서 30나노세컨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0나노세컨드 자 캐시 메모리 접근 시간은 X 자 주기역장치 접근 시간은 여기서 200나노세컨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캐시의 적중률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캐시의 적중률 자 캐시에 적중될 확률이 90%잖아요. 그죠? 그럼 주기역장치에 접근할 확률은 몇 프로가 되는 겁니까? 10%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200이라는 값에다가 10%를 곱해줘야 돼요. 10% 10%는 0.1이죠. 저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X 더하기 20나노세컨드가 되고 X만 계산하려면은 좌변에 있는 값에다가 우변에 있는 20나노세컨드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10나노세컨드가 되는 겁니다. 메모리 관리 하드웨어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메모리 관리 하드웨어라는 것은 CPU가 메모리에 접근하는 것을 관리하는 하드웨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강의 중에 배웠던 기본적인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메모리 주소라는 개념을 얘기를 할 때 논리주소, 물리주소 이렇게 변환한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논리주소를 물리주소로 변환한다. 이거 맞고요. 허용되지 않은 메모리 접근을 방지한다. 이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맞다, 틀리다 판단이 될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 동적 재배치 메모리 어떤 재배치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4번에 보시면 가상 주소 공간을 물리주소 공간으로 압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압축이라는 설명이 되었어요. 압축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변환한다라는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픽이백 응답이란 무엇인가 픽이백 응답 픽이백의 개념만 일단 여러분도 아시면 아 좀 더 정답을 찾기 쉬우실 겁니다. 픽이백이라는 것은 없는다 혹은 목마를 탄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짐을 실은 트레일러나 트럭을 철도 차량에 직접 싣고 운송하는 방법을 또 픽이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철도가 있죠. 철도가 있으면 기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차가 있어요. 그럼 이 기차에다가 우리가 어떤 전송하려는 어떤 내용을 트레일러라든지 트럭이 되겠죠. 여기다 실어서 보내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픽이백을 우리 통신에서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자 수신 측에서 수신된 데이터에 대한 확인을 즉시 보내지 않고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만 제어 플레임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은 채 기존의 데이터 플레임 안에 확인 필더를 덧붙여 전송하는 오류 제어 흐름 제어 방식이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데이터 간다로 과정을 할게요. 이쪽으로 간다로 과정을 하겠습니다. 가면은 자 이 기차가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 데이터 전문이에요. 데이터 전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레임을 나누어서 프레임을 하나 보내면 거기에 따른 어떤 응답 에크면 에크 이런 식으로 응답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이제 응답을 받고 하는 방법이 기본적인 방법인데 자 이 방법은 뭐냐 하면 자 이 기차가 기차가 어떤 에크라는 이런 응답 신호 있죠. 이것을 실어서 전송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신 측이 별도로 에크를 보내지 않고 상대편으로 향하는 데이터 전문을 이용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때그때마다 어떤 에크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전문을 이용을 해서 기차를 이용을 해서 그 응답하는 그 신호를 실어서 보낸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에크 여기 보시면은 자 확인을 즉시 보내지 않고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만 제어 프로그램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은 채 제어 프로그램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요. 기존 데이터 프레임 자 기차가 되겠죠. 기존 데이터 프레임 안에 확인 필드를 덧붙여서 전송한다. 그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디지털 전송 신호 부하 방식은 자 이거 정답이 맨체스터 코드라는 것이 정답인데 자 이름만 보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죠.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자 일단 제가 여기 바이폴라 코드 바이폴라 코드는 이제 세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NRZ라는 코드 NRZ 코드도 2013년 이래 기사 기출에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참고를 먼저 해주시면 더더욱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이 그림만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1 1이라는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요. 자 이게 0이라고 보고요. 자 플러스 3볼트 마이너스 3볼트 이게 마이너스 값 이게 플러스 값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게 0 1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0이라는 이제 신호가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 1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클럭 펄스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1일 때는 플러스 3볼트 0일 때는 마이너스 3볼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양이 좀 달라요. 자 이게 1이잖아요. 그죠. 자 1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은 일반적인 방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자 0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자 1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라는 어떤 그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플러스 3볼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맨체스터 코드라는 것은 하나의 펄스 폭을 두 개로 나누어요. 그래서 1과 0을 반대로 구성하여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은요. 위에서 아래로 0은요. 아래에서 0으로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여기까지가 1이 되는 거예요. 0은 아래에서 위로 1은 다시 위에서 아래로 자 0은 아래에서 위로 1은 위에서 아래로 자 1이죠. 1은 또 밑에서 1은 위에서 아래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신호가 이렇게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 다음 0은 아래에서 위로 자 여러분 0이죠. 내려와서 아래에서 위로 자 1은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글로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신호 준위 천위가 매 비트 구간의 가운데서 비트 1에 대해서는 고준위에서 고준위에서 저준위로 저준위로 천위하여 천위하여 비트 0은 저준위에서 저준위에서 고준위로 고준위로 천위한다. 자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래서 이게 맨체스트 코드가 되고 CSM의 CD 랜에서 전송 부호로 사용이 된다는 거 추가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자와 잡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양자와 잡음 PCM PCM 펄스 코드 변조 방식 순서 다들 알고 계시죠. 엄청나게 자주 출제가 되죠. 표양부 여러분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꾸는지 그림을 통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아날로그 신호를 일단 어떻게 이렇게 1과 0으로 되어 있는 디지털 신호로 바꾸냐면 그 과정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표현화가 되는 겁니다. 표현화를 하려면 일단 이것을요. 디지털로 되어 있는 것을 일단 실수 형태로 해서 이렇게 자 아날로그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검출을 해요. 뽑아냅니다. 뽑아냅니다. 물론 완벽하게 동일하게는 되지 않겠지만 그죠. 이렇게 몇 개만 뽑아냅니다. 이게 표변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양자화는 양자화는 이것을 정수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표변화 되어 있던 이제 PAM 신호 여기 나온 이 신호를 PAM 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PAM 펄스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것을 정수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정수로 자 그러면 보안은 디지털 코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2는 0010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양자화 잡음이란 것은 이겁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 사이에 어떤 간격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PAM 펄스에 아날로그 값하고요. 자 여기서 표변화를 하고 나오면 나오는 PAM 펄스 자 그리고 양자화된 PCM 펄스 자 양자화 되고 난 뒤에 나오는 어떤 신호 있죠. 그러니까 이 신호하고 자 이 신호하고의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오차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다 보면은 분명히 오차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은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 합이 아니고요. 차이입니다. 차이를 양자화 잡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ARP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ARP는 언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IP 주소하고 자 맥 어드레스 자 물리적 주소죠. 자 IP 주소는요.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노트북 있죠. 노트북을 회사에 있을 때 여러분들 대기했을 때 뭐 이동 중일 때 그때마다 IP는 바뀝니다. 그렇죠. 하지만 맥 어드레스 자 물리적 주소는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랜카드 자 랜카드를 생산할 때 자동으로 부여되는 그런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려면은 이런 계속 바뀌는 IP 주소를 이제 랜카드의 물리적 주소로 바꿔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IP 주소를 랜카드의 물리적 주소로 바꿔주는 것 맥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것이 ARP라고 얘기했고 자 그 반대가 R 리버스가 붙어서 RARP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ARP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을 찾아야 돼요. 네트워크에서 두 호스트가 두 컴퓨터가 성공적으로 통신하기 위하여 각 하드웨어의 물리적인 주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물리적인 주소 맥 어드레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목적지 호스트의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3번 ARP 캐시를 사용함으로 캐시에서 대상이 되는 IP 주소의 맥 주소를 발견하면 맥 주소가 통신을 위해 바로 사용이 된다. 캐시라는 개념 뭡니까? 캐시 컴퓨터에서 캐시 뭐예요? 자주 사용하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캐시라는 개념 필요하잖아요. 그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맥 주소는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으므로 ARP 캐시에 일정 시간 동안 저장해 둬요. 그래서 같은 주소값이 있다면 바로 맥 주소가 통신에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ARP 캐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TTL 값이 0이 되면 이 주소는 ARP 캐시에서 0이 보존된다. 0일 때 보존이 된다. 이거 설명이 틀렸습니다. TTL라는 것은 네트워크 상에서 주소의 유효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주소 그 주소가 실제 유효기간이 있겠죠. 오랫동안 계속 캐시에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TTL이 0이란 얘기는 0이란 얘기는 폐기라는 뜻이에요. 폐기. 보존하라는 뜻이 아니고 유효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폐기하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존량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정보처리 산업기사 말씀을 드릴게요. IO 멀티플렉스 채널은 어떤 장치에 주로 사용하는가 채널 분류에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셀렉터 멀티플렉서 블랙 블락 멀티플렉서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셀렉터는 말 그대로 하나 선택을 해서 아주 고속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아주 빠르게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내부에는 자기 디스크라든지 자기 테이프 자기 드럼 이렇게 자기가 붙은 것이 셀렉터다. 셀렉터의 예다. 그런 장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멀티플렉서 멀티플렉서는 뭐예요? 다중이죠. 다중. 저소기 입출 장치를 동시에 여러 개 입출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소기 장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린터 생각하시면 돼요. 프린터 카드 리더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보시면 멀티플렉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린터 라인 프린터를 정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라인 프린터는 한꺼번에 한 행씩 인쇄하는 그런 방식의 프린터를 얘기를 하고 마그네틱 디스크 마그네틱 드럼 마그네틱 테이프 이런 것들은 다 자기를 뜻하는 거죠. 컴퓨터에서 정수를 표기할 때 크기를 제한받는 가장 큰 이유는 자 우리 강의 중에 8비트를 가지고 몇 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느냐 2의 8승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워드라는 단위도 같이 말씀을 드렸죠. 비트 바이트 워드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드라는 것은 컴퓨터가 한 번에 철회할 수 있는 명령의 단위에요. 그래서 워드라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컴퓨터 내부에서 자 이게 CPU고 자 이게 메인 메모리입니다. 그럼 CPU가 메인 메모리에 가서 한 번에 가지고 와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다 다르겠죠. 컴퓨터마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가 64비트다. 자 64비트 운용체제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64비트의 워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워드의 사이즈가 64비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에 64승계의 정수를 표현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의 개수의 정수를 또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2비트라면은 32비트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윈도즈를 설치할 때 64비트를 설치할 수도 있고 32비트를 설치할 수도 있는데 32비트를 설치를 했다면 이에 32승계의 정보를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에서 이런 정수를 표기할 때 어떤 크기 크기의 제한을 받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워드의 크기예요. 워드의 비트수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조기역장치 내에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배열한 것으로 오른 것은 보조기역장치는 하드디스크라든지 자기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조기역장치가 되겠죠. 자 강의 중에 제가 이 그림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블록이란 개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레코드 레코드1, 레코드2, 레코드3 레코드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워진 공간이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것을 레코드를 묶어서 블록이란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리고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록이란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블록이란 것은 보조기역장치와 컴퓨터 내부 사이에 전송되는 다수의 레코드의 묶음 자 이것을 블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 안녕하세오라면 안녕하 이렇게 각각을 저장하기보다도 안녕하세여 까지만 다 해서 하나의 묶음으로 블록으로 저장을 해서 전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블록킹 블록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코드가 모여서 블록이 된다는 것은 아시겠죠. 일단 그것은 여러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블록이 모이잖아요. 모이면 파일이 되는 거예요. 1.hwp 이런 파일이 있죠. 주소록 파일을 만들었다. 주소록.hwp 그 파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레코드 블록 파일 이런 순서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아이템이 나오는데 아이템은 사실 잘 나오진 않습니다. 필드 레코드 블록 파일 이렇게만 기억을 하셔도 문제 풀이가 될 건데 이번 문제는요. 필드하고 레코드 사이에 아이템이 들어간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면 문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왔습니다. 필드는 보통 항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의 어떤 기사 퍼스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이름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이렇게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필드라는 것은 속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여러분들이 입력한 이름 여러분들이 입력한 주소 여러분들이 입력한 연락처 이런 것들이 각각이 다 필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일 구성의 최소 단위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필드가 되는 거예요. 필드 최소 단위 됐죠. 그죠? 이 필드를 필드를 묶게 되면 여러분들의 레코드가 되는 거예요. 레코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레코드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다른 회원님들하고 레코드를 다 묶어서 블럭이 되고 그 블럭이 또 모이게 되면 주소로 혹은 회원정보 파일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아이템은요. 보통 우리가 정의를 할 때 필드나 아이템이나 같다라고 보통 정의를 해요. 정의를 하는데 일단 아이템이 필드하고 레코드 사이에 들어간다 라는 거 하나 암기를 일단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일단 필드 레코드 블럭 파일 이 순서는 반드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사이에 아이템이 들어간다 그렇게 암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널 명령어인 CCW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채널 명령어에 대해서 2011년 3회 기사 기추문제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사 기추문제인데 산업기사에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적 요인만 되신다면 산업기사 구분하지 말고 문제를 풀이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전자계산인 구조에서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사 문제가 산업기사 산업기사 문제가 기사에서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꼭 합격해야 된다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꼭 합격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보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보통 때는 무난하게 출제가 된다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면 기사는 기사 산업기사는 산업기사 보셔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합니다. 채널 명령어의 구성요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명령어의 구성요소 생각을 해보시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령 코드 OP 코드 있죠. 그 다음 주소 번지 그 다음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의 비트 그리고 입출력 데이터 데이터의 길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용어만 좀 다르다 뿐 같은 뜻입니다. 상태 필드 상태의 비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 주소 필드 명령 필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맞는데 데이터 필드라는 것은 없어요. 데이터 길이를 나타내는 것은 있지만 데이터 필드는 따로 없습니다. 광섬유 케이블에서 클레드의 주 역할은 그림만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2011년 3회 때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광섬유 케이블이죠. 안쪽에 코어가 있습니다. 이 코어가 하는 역할은 빛이 전파되는 영역을 코어라고 합니다. 실제 데이터가 전송이 되겠죠. 그 다음 빛이 이렇게 반사가 되면서 전송이 되겠죠. 이 반사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얇은 층이 있죠. 이 층을 클레딩 혹은 클레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클레드가 하는 역할이 광신호를 반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라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클레드는 광섬유에 코어를 둘러싸는 얇은 층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광파를 굴절 반사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축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